네, 1월 넷째 주 인기가요 1위 후보 결과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네, 먼저 4점 점수 B1 A4가 앞서고 있는데요. 생방송 지킬까지 하시나 이번 주 1위는? 과연? 누가 될까요?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 떨리는데요. 와우, B1 A4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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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감 말씀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너무 많은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아서 몸둘바를 모르겠는데요. 먼저 WM 해수 식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를 도와주시는 모든 스타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바나들! 네, 너무 믿고 응지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사랑받는 그룹 피워내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민아 씨와 현우 씨가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네. 좋은 노래, 멋진 무대 소개해주신 민아 씨와 현우 씨께 박수 부탁드릴게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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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소감 한번 말씀해주세요, 소감. 감사합니다. 아, 일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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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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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